어? 니가 굉장히... 이거 봐. 와... 니가 당하는 모습이야. 눈을 감아버리고 싶니? 눈을 감아버리고 싶니? 까아! 으악 까아! 으악 까아! 으악! 아래... 핸드폰 생겼어? 어디서 났어 이거? 야 나보다 기계가 이거 좋은 거 같아. 아! 알았어 알았어. 내가 안 가져가. 아래 안 가져가. 내가 욕심부리지 않을게. 내가 니 걸 가져갔니? 내가 언제 니 걸 내가 훔친 적 있어? 아니잖아. 니가 내 걸 훔친 적은 훔쳤지. 아래야 내가 대신 방법을 알려줄게. 내가 너보다 좀 더 잘할걸? 어? 너희들 이런 거 못 만들잖아.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. 어? 너희들은 모른다고 이 위대한 테크놀로지를. 너희 뭐 할 줄 아는 거 귀여워하고 아아아악! 우리 종족이 만든 거라고. 굉장한 거라고. 야 내가 알려주도록 하긴. 아! 아이!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. 하나하나 차근차근. 오오오! 잘한다. 벌써 할 줄 아는 거 같은데? 가만히 있어봐. 아아아! 알았어. 우리 아래. 너무 끔찍이 아끼는 거 아니니? 자 아래야 봐봐. 일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지문을 등록해야 돼요. 이 보안이 생명이.. 수업 태도가 불량합니다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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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수업 태도가 불량해. 아니 쓰셔야 될 거에요? 안 쓰실 거에요? 자 지문을 등록하셔야 돼요. 오오 좋아 좋아. 야 역시 지문이 등록이 되는구만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패턴. 자 아래 패턴부터 해야 된대. 패턴. 패턴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데. 패턴. 하하하하. 어 됐다 됐다. 우와 우와 우와. 저장 저장. 계속 계속. 기억나? 하하하. 어 잠깐만. 뭐였지? 이건가? 됐어. 아래야 우리가 해냈어. 오오. 더 길게. 아래야 아냐 아래야 되고 있어. 되고 있어. 역사적인 순간이야 지금. 어? 아래야 이거 봐. 눌러 눌러. 아래야 눌러 꽉 눌러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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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오 된다 된다 된다. 된다 된다. 아래야 이거 되는 거 같아. 아래의 지문. 아래의 지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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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악. 안 되는 거 같아. 아래야 너의 지문은 안 돼. 역시 인간의 위대함이란. 우리만 되는 거다. 너의 종족은. 어? 아직까지는 이것을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. 난 돼지롱. 대단하지? 억울하지? 난 된다 이거 봐라. 쭉쭉 올라간다. 내 지문으로만 돼지롱. 자. 내 지문 등록했습니다. 아래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을 때 나한테 허락 맡아. 놈의 새끼야. 자 그리고 다음 기능이야. 아래야 네가 깜짝 놀랄 기능이 있다고. 봐봐. 짠. 아래야 이거 봐. 그냥 카메라 같지? 응? 오 근데 확실히 화면이 커서 되게 잘 보인다. 놀라운 건 바로 이거라고. 바로 이걸 딱 누르면? 안녕하세요. 짜잔. 네가 보여. 하하하하. 아리둥절. 이걸 다시 딱 누르면. 내려가 내려가. 신기하지. 신기하지? 아리 이거 봐. 집중해봐. 안녕하세요. 오오enyez. 아리 사진 하나-둘-셋. 흐헤헿ㅎ Face Faceей. 리랑아 이거 봐봐. 신기한 거 보여줄게. 자 이러고 있었어. 이랑이 앞에 보여? 건들지마 건들지마. 오오오오오오오. 야 너 어떻게 했어? 하하하하 리랑아. 이랑아 너 어떻게 했어? 니가 왜 나보다 더 잘해? 이랑아 놔봐 자 여기서 이랑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려면 넓어졌다 비록 어? 니가 지문 등록에는 실패했지만 응? 아니 이걸 니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?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하지? 자 아리야 여기서 우리가 뭘 볼까? 내가 너의 얼굴을 보여줄게 아직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어? 니가 굉장히 이거 봐 와 화면이 진짜 크니 크다 색감도 좋다 니가 당하는 모습이야 눈을 감아버리고 싶니? 야 인마 어? 이게 이게 인간의 기술이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테크놀로지 응? 알아들어? 너희는 이런 거 못하잖아 어? 어? 고양이 거치대? 고양이 거치대 아리가 아리가 아리에 나온다 고양이 거치대 완성 이건 리랑 거치대 리랑이 자는 거다 리랑이 자는 거 난 니가 평소에 좀 계속 잤으면 좋겠다 야 건들지마 건들지마 니 거 아니야 누나 거야 너 누나 거 좀 그만 뺏어 어? 비록 누나 지문은 등록이 안 됐지만 어? 리랑이 지문 등록해볼까? 넌 될 수도 있어 너는 니가 지금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넌 모를 수도 있는데 인간의 기술력은 뛰어나단다 지문! 아까 누나가 지문 누나가 폐단 해놓은 거야 뭐였더라? 이건가? 오 좋았어 나의 기억력 지문을 등록해보자 아아 여기 여기 아 아파 지문 여기 여기 발을 놔 발을 놔 발 그렇지 오 된다 된다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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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문 된다 지문 등록 내게 되고 있는 건가? 역시 너희는 이걸 쓸 자격이 없어 내가 쓸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